조각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23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신 73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연임하신 분이라면서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깃털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몇 개의 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아주 공부가 되는 듯해서 제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세계적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첫째 코로나 사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에서의 변동 요인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거시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적 부품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는 에너지 가격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의 강대국 갈등으로 큰 위험 요인이 생기고 있고 북한이 이 틈을 타서 핵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굴러가야 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세계화와 개방의 대세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미세적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또 문제로서 생산성을 낮추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큰 도전으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리고 GDP의 100%를 차지하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증학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익 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자강의 노력이 필요하다 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익 외교 강한 국방 그리고 억제력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면 안 된다 중장지적으로는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당단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수치가 역시 중요하고 달러를 일정 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외환위기 등 경제 불안이 닥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생산력이 높은 국가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 그리고 제도개혁 등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정치가 통합 협치 정신으로 단결해야 된다 정치가 흔들리면 생산성도 다운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 등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협치 통합의 국정 운영에 이바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장관 인사는 총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고요 한덕수 후보자는 도덕적 검증에서 견딜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면 국회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아주 지난 한 50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그리고 국무총리를 두 번째 맡게 될지도 모르는 73살의 경륜이 아주 꽉 찬 분의 차분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슨 짤막한 강연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국제적 안목이 높으신 분입니다 주미대사 그리고 통상 한미 FTA 추진 그리고 무역협회 회장을 했다든지 능력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관료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달만 새 정부에 맞는 참신성이 있느냐 젊은 개혁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내외의 대전환기에는 경륜을 살린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안정 속에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다져가는 행정력이 바로 정치와 통합이 돼야 되죠 즉 협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치라는 것은 야당과 하는 거죠 또 여론과 하는 거죠 언론과 하는 것인데 그게 소통의 의미인데 윤석열 당선인 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용산 이전과 관련한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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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